저의 공연! 매일 공연한 경기 매일 공연의 공연 이게 무거운 거였어 아까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게 더 잘 이렇게? 쳐다라, 잘하자 안 아파요? 자세 봐, 어디야 돼? 이걸 200번 했다고요? 네 100번 100번이요? 예성 씨 이거 안아픈 거 해봐요 내 시각 잘하네 야 이거 멋있다 나는 목버들 이거 하는게 있어 넷슨 씨 제발 그만해주세요 오늘 저 애가 목도시 아파요 제발 넷슨 씨 안 되셔 단독 어 이거 된다 넷슨 씨 좀 안 멋있다 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멋있게 멋있게? 멋있게요? 스웩 있게 약간 비스미 서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넷슨 씨 자 제시어 공개해주세요 아 이거예요 자 닫아주시고요 자 나윤 씨가 이제 혜빈 씨에게 오 그렇지 웃긴다 너 자 다시로 내려놔 알겠어 나윤 또 쓰러지죠 나윤 잘할 수 있잖아 박진완님 이해했어요? 네 저는 이해했어요 박진완이 이해했으면 덧붙여도 돼요 덧붙여도 돼요 아 다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 소리 내면 안 돼요? 오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낸 씨가 아인에게 맞아요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오 조금 달라졌지만 좋아요 오호 좋아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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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장됐지만 좋아요 자 알아들었어요 자 이제 아인이 제인에게 인닝 시스터 아인 제인 그렇지 아 오 아 이분들 이 게임 진짜 진심으로 한다 뭘 표현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뭔 단어야? 최선을 다 하긴 했어요 자 그거 물어보지 말아요 똑같이 할게 똑같아 아니 그걸 왜 자꾸 물어봐 나 토씨 하나한테 이 모든 게 이제 주인에게 달렸어요 아 추석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 했어요 자 최선을 다 해주세요 그렇지 과 과 과 정답 정답 솔로 여자 가수 나윤 시작 성미 선배님 선미 청하 선배님 청하 아이유 선배님 에일리 선배님 엄정화 선배님 엄정화 이혜리 선배님 오케이 자 이거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여자 시원하죠 여자 솔로였죠 자 이번에는 남자 솔로 가수 나윤 준비 시작 태민 선배님 태민 박준영 선배님 박준영 케이빌 선배님 케이빌 김범수 김범수 자 세인 3 카이 선배님 카이 2 3 아니야 예성 1 실패 예성 선배님 카이도 나오고 태민이 나오는데 태민 선배님 어땠어? 저기 예성도 솔로 나왔거든요 맞아 솔로인데 내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예성 마음 아파라 키야 4 2 1 2 2 2 2 2 2 2 1 2 2